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잡두 타임 최고위원께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이른바 청년수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흐름으로 흐르지 않고 청년답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굉장히 투쟁성도 선명하고 이런 식으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줄서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사실 있었잖아요. 좀 아쉬운 게 우리 당의 아주 긴 흐름이 있고요.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이 있는 우리 당의 여러 우리 당이 어찌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인이라든지 행동 같은 게 있습니다. 개별적 양심과 소신을 충분히 존중하더라도 민주당이나 틀 안에서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쉽게 당에 들어오거나 쉽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상금부대변인 그 흔하다고 하는 상금부대변인도 한 번도 못해봤고요. 저는 정책위 부의장도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저는 오직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국회의원도 지역구로 제가 도전해서 경선해서 되고 최고위원도 지명직도 아닌 선출직 해보고 이렇게 계속 저는 선출직으로만 해봐서 아마 저는 상임위 간사도 애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상임위 간사도 저는 가능성이 없고 주요 당직 맡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출마의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역할과 기회가 주어져서 당에서 배려받았으면 당의 어떤 역사와 정신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앞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조중동이 좋아하는 일을 지켜주면서 본인의 체급을 올리려고 체급은 조중동이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싸우면서 본인이 실력을 갖춰서 또 오히려 조선 방송 여러 그런 보수적 매체에서 다른 보수적 패널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가야지 자기의 이펙트와 논리 구성을 가지고 성장해야지 아니 그냥 거기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막 양심 있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나왔다고 이렇게 막 띄워주면 그게 자기가 체급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단문숨을 빠지면 다 버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젊은 정치인이든 정치 신인이든 연세가 많은 정치인이고 젊은 정치인으로 잘 떠나서 당의 역사와 정신을 벗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